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HMM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월 29일 오전 11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컨테이너 운송, 볼크 화물 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해온 물류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1.8%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HMM도 어느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4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먼저 정고점을 찍은 이후에 정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인한 어느정도 조정이 나왔구요. 그 다음 어느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4거래일 코스피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이 컸지만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장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또한 반등을 약간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0.7%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다음주부터는 아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40일 이동평중선의 지지가 깨졌습니다. 깨졌고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 깨졌기 때문에 이 지지선 13,900원의 지지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가가 어느 부근에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13,900원까지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음주부터는 계속해서 반등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적어도 적어도 이 60일 이동평중선의 지지선이 13,600원대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그 밑에도 지지선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600원대까지 오늘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13,900원대, 42일 이동평중선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의 지금 재물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20년대 흑자전환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21년도에는 약 500%, 단기 수익률은 500%, 영업이익은 60% 상승할 예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나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지선들이 작용을 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HMM 같은 기업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느정도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지 이 기업 자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주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40일 이동 평균선이 13,900원대를 회복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HMM에 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 HMM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해주시고 있는 추천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7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오전 7시 46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먼저 미증시부터 시왕까지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나서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추천했던 종목으로는 디지털 옵틱 그리고 휴마시스 잇츠 환불이 되겠으며 이렇게 무료 종목이 추천을 들어갈 때는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이제 목표가 도달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딩을 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